바로 잘라서 응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켜! 한 명 잘라! 설마 저는 아니죠? 잘하시네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예전에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벅샷 룰렛 저희가 멀티가 안 돼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 드디어 멀티가 정식 출시가 아직 안 됐고요. 저만 일단 선점할 수 있어서 빨리 가져와 봤습니다. 정식 버전 공개는 10월 31일에 할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벅샷 룰렛 배급사 쪽에서 먼저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풀동부랑 같이 플레이할 수 있게 되세요. 다들 박수! 자, 오늘 같이 할 멤버는 최대 4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해서 소봄, 준, 키미밍 이렇게 세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멀티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멀티플레이어라고 써있네요. 헉! 드디어! 어디요? 오오오오! 좋아 넷에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오오... 오오옷...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오 오 씨! 어, 크락! 죽칫도 치스! 이 세계 펜타곤... 펜타곤이 뭐야? 옥타곤이겠지!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렇게 4명!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시작이네, 지하에서? 용이 없네! 우와, 상자... 상자를 눌러서 아이템을 꺼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배치하시면 돼요. 아이템 처음 보는 건데? 남의 아이템 뺏어서 쓸 수 있나? 저도 처음 본 아이템이 있어요. 이럴 수 없죠? 실탄 2개, 빈탄 2개. 빨간 게 실탄이에요? 네, 맞아요. 오, 야, 얼굴이 다 다르다. 지금 소범 씨 차례인 것 같은데요? 총 때가 지금... 빨리 해! 아, 기다려주세요! 어, 이제 해. 아, 화나네. 바로 총부터 드는 거야? 아니, 아드레날린 2개 있거든요? 나, 김소은 기억해. 누가 화나게 했지? 너! 누가 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잠깐만! 오박, 진짜 본다. 하지만 반이기 때문에 너를 쏠게요. 아니, 잠깐만! 야, 이 미친 사이코팩스야! 대가리 조심하라 했지! 그다음, 준 씨. 준 씨는 용접공 머리를 하고 있네? 그러게요. 저도 아드레날린 하나랑 제머? 이건 뭐야? 이거 아이템 써봐야지, 궁금하다. 이게 차례일 땐 계속 쳐다보고 있게 하는구나. 뭐지, 저게? 저 미래의 예지. 미래의 예지가 아닌가? 그거 핸드폰 아니에요? 제머라는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템을 쓰면은 이렇게! 이렇게가 뭔데? 이렇게? 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시게 될 겁니다. 뭐지, 뭐지? 제머! 그 왜 저를 쳐다보신... 어? 어? 어, 빈타! 아하! 어, 뭐야, 나야? 그 다음에 키밍이네. 왜 나 안 줘? 제머의 효과입니다. 아하! 텅 건너뛰기예요. 아하! 그렇구나. 저도 리모트라는 아이템이 추가됐거든요? 리모트? 이건 처음 보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써봐. 현재 진행 방향을 반대로 보낸다는 뜻일 거예요. 아, 그래요. 사장님! 아, 그러네! 역순으로 바뀌네. 그러면은... 그렇다면... 널 왜 보냐니. 아니, 아니... 야, 여기 있는 빵꾸 이거 누가 떨었어, 이 자식아? 내 차례가 되는 거구나. 아, 제머가 나를 건너뛰어서 키밍이네한테 간 거였구나? 잠깐만, 이제 빈탄이잖아. 자, 뻥카 쏘시죠. 엥... 좋아. 아, 진짜. 어, 이거 나왔다. 이거 나는 거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나한테 쐈으니까 턴이 계속 나한테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는? 턴... 실탄 두 개는? 실탄 두 개, 빈탄 하나. 어, 나한테 계속 유지되네. 좋아. 어, 근데 이게 시간 제한 이런 건 없나 보다. 아마 정식 오픈 때는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 핸드폰부터 볼까? 음... 자, 같이 보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못 봤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봤어요. 아, 이거 뭐야? 뭐야? 못 읽었어. 핸드폰이 뭐예요? 탄이 배치를 하나를 알려줘요. 뭐 세 번째 탄, 실탄이다. 이런 식으로. 아, 랜덤으로 뭐가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군요? 응, 시그널 폰 같은 거. 아, 우리 장작이들이 알려줬어. 아... 왜이? 아니, 잠깐만. 사장님, 누가 사장님의 턴을 날리게 했죠? 아... 누구였을까? 저기 안경 쓰고 있는 분은 한 분 계시거든요? 아,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누구 쏘지? 아... 일단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아, 좋아. 시원하게 날아가네.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제 차례군요. 그렇군요. 목숨 3개 남으셨습니다. 아드레날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내놓으세요. 제법 내놓으세요. 아, 이러면 이제 소봄이가 날아가는 거지? 뭔 소리예요, 사장님이 날아가죠. 이거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아... 쏘기 싫게 할 사람을 그냥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쏠 사람은 정해져 있죠. 아, 근데 2분의 1이잖아, 지금. 그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2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안전하게 가자. 일단 초반이니까. 아, 아악! 와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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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게 날아가네, 그냥. 경쾌하고? 스웹스 더... 저 딸까기? 아, 그러니까 차례를 바꾼다고? 아니야. 현탄이 만약에 빈탄이면 그게 실탄으로 바뀌고 실탄이면 빈탄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현재의 탄이. 아... 그건 지금 빈탄이잖아요. 그죠? 응, 응. 지금 나쁜 생각. 나쁜 생각, 나쁜 생각. 쏘야지, 그래. 하하하하. 바로 나쁜 생각. 지금 근데 사장님 없어요? 뭐, 뭐가요? 목숨이? 아니, 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엥? 그래? 아, 그래 사장님 지금 몇 개 남았어요, 목숨? 다섯 개, 다섯 개. 아, 다섯 개. 이 밸런스 맞춰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네 개, 네 개. 주인이 아까 쐈잖아. 우리 밸런스 맞춰야 돼요. 나 네 개야, 나 아픈 사람이야. 왜 그래? 그렇구나. 제가 더 아프세요. 키밍도 아픈 사람이네? 아니. 좋아요. 아이템 먹어봅시다. 나 근데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좀 꺼내보자고. 몰라, 그냥 가는 거지. 어, 뭐야? 아이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이템을 되게 호화하게 준다. 이게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나오는 아이템이 많아지고 빈칸이 없으면 아이템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템 팍팍 쓰셔야 됩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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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핸드폰 개빨리 보네. 바로 컨닝해버리네, 이거. 아. 저기 뭐야. 춘지 잠깐만, 좀 쓸게요. 남의 아이템 뺏. 아. 그렇구나. 아. 아. 좀 천천히 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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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지금. 오오오오오. 아이템 맞췄는데. 아하 wavex3 왓. jinx3 이제 내 차례군. 무서우니까. 나 못들amaz지? 아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구나. 어? 근데 방금 사장님 제멍 썼는데 안 먹혔네. 다음 턴이어서 아마. 그니까. 새 게임이 배치대에서 무효화되지 않으실까요? 완전 바보짓 했네. 암고 깨달았으면 됐죠. 그 다음에 돋보기 아니... 아니 돋보기를 왜 깨서 쓰는 거야? 이게 가능하네 멋있게 멋있게 간다 그 다음에 난 운이 없으니까 맥주를 한 잔 마셔서 탄을 하나 비워주고 좋죠? 그러면 다시 나한테 쏘기 아아아아아악 철할 줄 알았어 아 뭐야 나 하나도 없네 전 턴도 없어요 지금 냥 뺏는 거가 있네 이러면 이제 실탄만 남은 거 아닌가? 좀 쓸게요 어 네 가져가세요 실탄 하나 빈탄 하나야? 어 까먹었다 나도 까먹었다 뭐...뭐가 나지 지금? 이 바보 멍청이들 이거 잠깐만 저건 뭐예요? 이건 뭐지?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냥 막 그만 좀 아 이게 아까 담배 진짜 이게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 뭐? 뭐라카노 못봤는데 너 시간 봤지? 시간 핸드폰으로? 어 시간 봤지? 얘들아 뭐였냐? 퇴근 시간 중요하지 뭐였냐 얘들아? 혼자서 1인극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왜 아무도 아무도 못 봤다고 그러지? 진짜 나 같은 애들 밖에 없나? 공포탄만 있어? 1탄을 다 쓰셨으니까 공포탄밖에 없죠 선생님 그렇구나 그럼 나 그냥 아이템 가지고 놀고있었네 그니까 아니 혼자서 턴근을 얼마나 쓰시는거죠? 빈탄 빈탄 빈탄만 있으면 본인한테 써서야죠 선생님 그래도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오 아이템 이제 4개씩 주네요 그럼 턴근이 저한테 더 모으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아 자 아까 마찬가지로 실탄 3개 빈탄 4개 일단 제일 위험한 거는 공포탄조차 나한테 쏜 저 인간이야 아 왜그래 지금 역순으로 바뀌었어요 아아 어 취소했다 소보미한테로 턴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확률상 이게 맞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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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실탄이였구요 아 실탄이요? 이제 그러면은 실탄은 조금밖에 안 남았네 한 2개 2개 남았네 실탄은 6발 남았고 공포탄 8발 남았어 맞아 맞아 이상한 소리 하지마 총알이 그렇게 들어가요 이거 실탄은 25발 남았고 공포탄 일단 담배 좀 한 대 피할게요 아주 빼고 아주 그냥 담배에 맥주에 난리가 났구만 어? 반 뭐 한거야? 아니 빈탕일 줄 알았는데 실탄을 뺐네 와아 담배 피고 맥주 마시고 다 하는구먼 아주 그냥 자 빨리 총구를 자기 턱에 들이대세요 그러죠 뭐 어? 뭐야? 뭐야? 아니 방금 방금 빈탄이라고 적혀있지 않았어? 몇 번째 탄이 빈탄인지 알려주는 거라서 아 다음 탄이 아니라요? 어어 제가 그런 소범씨를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쓰도록 할게요 아니 저 게임 언제 해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근데 이제 빈탄밖에 없잖아 어 그래요? 저 몰라요 네 빈탄밖에 없어요 아 뭐 원하시면 변환기 쓰시던가 아 인버터가 변환기구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있죠 왜냐면 지금 아이템 안 쓰시면은 아이템 다 날라가요 아아 어 담배 당장 펴 담배 당장 흡연해 아니 어디로 피시는 거예요? 대체 입이 없는데 당장 흡연 입이 없는데 몰라요 연기는 들어왔어요 훈연을 해버리시네 샷건을 들고 대충 아무나 쏘고 제가 드릴게요 오 그래요 본인 쏘시면은 본인한테 턴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시죠? 그냥 소범씨한테 한 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누구 쏠지 궁금해서 아 진짜? 고마워요 그걸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게 인생의 그거죠 그거 뺏을 거 없나? 제 거 들고 가세요 이거? 그거라고 말한 적 없는데 잠깐만 이거 다시 아 아 아 아이템 쓰고 싶었는데 얼마나 세게 땡 아우 아우 죽겠다 아 아이템 쓰고 딱 이뤘어야 되는데 아 나 바보인가 봐 오늘 게임 끝나고 키밍빙이랑 소범 안 보겠는데 나도 있어 근데 나 텁도 있어 그리고 아니 그거 알려고 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센데 살려주세요 방금 나한테 총 쏘고 살려다 살려다 저는 안 그럴게요 이 자식이 오케이 그러면 소범이를 빨리 보내주자 그래요 네? 끄지보자 에헤이 자 우리 소범이 HP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편히 쉬십쇼 잘 가시고 어머 아 아 이러고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는데 그냥 관전이잖아요 그냥 관전이잖아요 아 죽으면 관전이야? 회색됐어요 아 오 이번엔 실탄 4개 빈탄 2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땡그랑 아이고 흠 구려 흠 구려 아 빈탄이신가 보네 유감 안되겠다 일단 날 쏴봐야겠어 이약 콕 와 어떻게 그게 걸리냐 자 이제 그전 일단 담배 누가 담배를 그렇게 핀냐고 아 이거 비의변자 티나나요? 빨아 마시냐고 거의 담배를 그냥 먹는 수준으로 한번 더 아이템도 clamps겠다 팍 팍 써보자구요 오오 위험해 위험해 아 왜 저를 왜 지긋이 고개를 돌리시는거죠? 키밍 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쏘겠어요 아 그래서 건강하시잖아요 아 이거 맞으면 죽어요. 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맞으세요. 안 돼. 우와 대박. 운이 진짜 없다. 어떻게 저러지? 개똥 같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잠깐만. 아이 또 대가리 구멍 뚫리게 생겼네 이거. 세력도 다섯 칸이라 가지고 관역이 아주 짱짱하구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고민해? 고민 많이 하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때려야 될 이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고민 좀 해보겠다고요. 일단. 아드레날린 맞는 소리. 유품 좀 쓰겠습니다. 아 유품도 쓸 수 있구나. 주관하는 것도 쓸 수 있구나. 저 쓰레기가? 아니. 과장님 협동 목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결국 나자가 왜 한 거야. 아 역시 건장한 사람부터 맞아야지. 이제 좀 밸런스가 많네요. 그러면 저는 준을 범윈하고.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와. 아 네. 준씨 봉인하고. 어. 데모 당하니까. 캐럭바가 안 보인다. 아. 오. 아. 그래서 아까 소범이가 내 HP가 안 보였다고 했구나. 바람구멍 그만 내주세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아드레나닌 좀 맞아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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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하하하하. 바로 써버리기. 진짜 기분 드럽네 이거. 잠깐만. 자 이제 키미밍씨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잘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음. 이번 칸이 모든 이걸 결정한다고. 남아있는 톱은 없어. 그리고 준씨의 남은 체력은 한 칸이죠. 아. 죽겠어요. 그러면은. 밸런스를 맞춥시다. 아잇. 아. 빨리 끝내주세요. 밸런스. 짜리짜리 타구만. 일단은 내 전략은 이래. 내가 만약에 지금 키미밍을 쏘잖아? 그럼 무조건 준이 날 쏠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맞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그냥 준을 보내자. 아. 아. 오케이. 자 이러면은 이제. 새로 세팅이 되겠죠? 제 아이템이 달렸겠죠? 아. 칼이 나왔네. 어리보자. 제발 빈탄이어라. 셋 둘. 오케이. 빨리. 핸드폰 좀 보고. 핸드폰도 보고 돋보기도 보고. 칼로 자르고 다 잘라서. 제각선 빈톡 내주세요 빨리. 돋보기를 봤는데 빈탄이면? 자기 얼굴 쏘리고 다음 거 쏘면 되죠. 어? 나이스! 우와! 바보래요. 어? 이상하다? 바보래요. 오케이. 폰스 제일 블랭크였는데 뭐지? 큰일 났다. 죽으면 돼. 나가 죽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잘못 봐. 잘못 읽은 거 아냐? 이따가 녹화된 거 한번 봐야겠다. 뭐라고 돼 있었어. 아니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도 안 쓰고. 바로 휴대폰부터 갈겨서. 그것조차 잘못 보고 지금. 담배가 맛있네. 아 좋네 이거. 인생쓰다. 아 열심히 머리 굴림 뭐해. 한 번 잘못 읽어서 끝나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최후의 승자는 나하다. 와 상금. 하하하하. 오. 헉. 지금 띵 소리는 지직거리고 나네. 오. 조금 적고. 다시 1라운드부터. 오 이번엔 4개네요. 체력 4개네요. 이것도 랜덤으로 다 지정이 되나봐요. 오. 이번에 또 아이템을 3개 주네. 그때 2라운드 시작할 때는 2개 줬거든요. 맞아. 이게 좀 주는 개수가 랜덤인 거 같아요. 오케이. 2, 2, 2. 소금 이번에는 너무 싸우지 말고. 우리도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고. 그래봤자 너도 내 적이잖아. 하하하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하하하하. 여러분 여러분. 일단. 저번에 우승한 사람은 한 번 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긴 해. 그럼요? 일단 다음탄이 너무 궁금해. 일단 보자. 음. 하하하하. 실탄 아닌가 보다. 아닌가? 저렇게 생각이 많은 거면은 실탄 맞는가 본데? 어. 사장님 쏠까? 생각이 많으면 빈탄이야. 하하하하. 그래서 인버터로 지금 변환을 했고. 이제 저를 지그시 쳐다보겠죠? 네. 하하하하. 지금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거든요. 도리도리 하시네. 코. 카. 콜라. 아니야. 지. 다. 맛. 아니야. 왜 그래. 하하하하. 그냥 쏘고 싶은 사람을 쏘시네요. 지젖다. 코칼라 씨께서 쏘라고 하셔가지고. 말싸게 소리하고 있네. 하하하하. 난 맛에서 멈추는 건 처음 봤다. 하하하하. 힘 합치자면. 하하하. 소범이 약올려야지. 하하하하. 저 방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네.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이제 빈탄이 소지 되었으니까. 실탄은 두 개. 실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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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많아지시는군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엥. 기배미. 기배미. 그건 초반인데. 크게 생각할 필요 없죠. 좋아. 그럴 줄 알았다. 기배미. 아니 생각하지 말라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말하면서 뭔가 아차 싶긴 했었어.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지? 뭐야 저거? 아오~~ 이게 뭐지? 아 나랑 키미밍만 쏜다. 빈탄. 이게 뭐지? 어이구.. 에? 빈탄이었네. 우리 키미밍이 또 나에게 자리를 줬으니까.. 진짜 어이없네. 왜 나만 빼고 놀지? 너희들 복수를 해 주마!! 아유, 안 빼고 놔! 안 arises!! 이래서 사람이.. 사람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냥 아이템만 받고 나 뭐하는 거야 아이템 하나도 못 썼어 나 좀.. 아이템 많은 거 보소 3, 2 3, 2, 3, 2 음.. 뭐가 들어있을까? 아니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음.. 몸속이? 소꿉엄 씨 이제.. 무슨 사람이 밸런스 맞춰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밸런스? 내가 복수해줬잖아 그렇게 되면 밸런스를 맞추긴 해야지 아니 저기 밸런스가 뭔지.. 저 혹시 밸런스 뜻을 모르세요? 마.. 저만의 밸런스랄까요? 내 마음속 밸런스.. 한 번 봅시다 증오 밸런스 뭐 이런 거구나 오케이.. 소범 씨 우리 저번에 당한 거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자 빼서 오겠습니다 내놔 제 겁니다 아니.. 아.. 제 거 바로 잘라서 응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여! 한 명 잘라 설마 저는 아니죠? 잘하시네요 와 이제 두 개씩 남았어 소범 씨 아드레날레를 내지고 음.. 아드레날레로 저 앞에 뺏고 싶은 거 있네요 뺏고 싶은 거 지금 둘 둘 남았나? 나 안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사실 나는 1개 쯤 탐나고 제 겁니다 아니 저기요 아 왜 쟤 할 때만 아 좋다 이거 쫄더라 빼도 되겠지? 빈탄이겠지? 빈탄 음.. 오오.. 전략 장난 아닌데? 서범이가 똑똑해졌어 죄송해요 원래 똑똑하셨죠? 음.. 제가 말을 들으면 잘못한 거 같아요 똑똑한.. 음.. 원래 총명하셨지 칭찬 감사합니다! 아악! 아오오.. 진짜 이래도 되는 거겠지? 이제 빈탄 아냐? 쏴보세요 응 오케이 맞아요 정답이었어요 진짜 쏠줄이야 아이템 되게 많이 주는데 다 쓰레기밖에 없네 나 담배 좀 줘 내가 제일 절실해 지금 와.. 4-2 누구 한 명 죽어나가겠구만? 뭐..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다 써보자 음.. 오케이 전 폴 많이 보시네요 전.. 사람을 앞에 두고 전.. 다른 거 알려주나요? 두 번 보면 네 아 근데 랜덤이어서 같은 거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봅니다 말씀하시면서 까먹었으면 좋겠다 일단 소보미 복수 아 세상에.. 으아아ㅋㅋㅋㅋㅋ 사장님 각오하세요 나도 일단 도전 전 뭐가 됐든 죽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요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사장님 지금 전 저기 주니랑 소봄이 손에 diapers 죽는 순간 우리끼리 쏴야죠 일단 이거 직전이었나??? 일단 아껴서 뭐 할 수 없으니까 자르고 어. 과연. 갑시다. 으아악. 나이스. 아 진짜 주님이 먼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죽으면은 이제 소금... 제가리 구멍 춘춘춘춘출 된다고.. 나 근데.. 지금 빈탄인지 싫탄인지 모르는데? 부셔야돼 그러면 앞에 있는 돋보기는 장식이세요 선생님. 아~~ 오 Sei게 Guys 와아~~~ 계속!! 아 잘 됐다 이제 일단 뺏기기 전에 먹고 아님 피고 난 실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 아까 핸드폰을 두개 보는 바람에 나도 보지 뭐 앗 스마트폰 중독들이 많구만 스마트폰이거든요 또 볼까 앗 같은거 나왔네 중복으로 나올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음 제가 선배 맘에 아니 이거 뺏어오자 땡 써보자고 혹시 모르니까 누가 한 명 보내자고 아니 총을 들었네 저 멍청한 놈 설마 빈탄이야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리 없어 이상한 소리네 이거 뭔지 모르는데 김이밍 빈탄이야. 아 그래요? 그거 왜 말해줘? 같은 팀이니까요. 왜 같은 팀이니까 개인전이에요! 그러면 빈탄이라면? 맞지. 설마 나를? 일단 밸런스 봐. 사장님? 뭐지? 사장님 혹시 제 편이에요? 어? 마지막 탄이 실탄이었는데? 그럼 이게 빈탄이야? 아니에요! 세 번째 탄이 빈탄인데? 죄송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일단은 이해해. 일단은 둘이 협상 결렬됐고요. 일단 제 차례니까. 사사. 벙청이들만 있대. 먹고 죽자! 그냥 취하시고 싶은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나 못 봤어. 먹고 죽어! 아니 나 지금 안 보여. 무슨 탄인지? 아 무슨 탄인지 안 보여요? 그럼 죽어야지. 네 지금 맥주잔에 가려가지고 뭔 탄이 떨어지는지 안 보여. 일단 저 다음 탄에 무조건 죽거든요. 어? 안 죽네. 근데 저... 아 맛있다. 아니 담배 씹어주셨는데? 지금쯤이면 빨간 탄 나올 만해. 근데 왜 저를 보시죠? 사장님? 어? 와! 레전드! 레전드네? 확률 빈탄이 세 번 연속 나왔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음... 자, 빌어보시죠. 아이고... 빌어보시죠. 와 바로 자르는 거 봐. 빌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한번 싸보시죠. 뭐 그래요? 죄송하다는 말을 사장님만 하셨네요. 아 네. 아하하하! 잘가라! 이걸 어떻게 이겨! 이제 사장인가 저만 남았네요. 이제 3, 1인가 그렇죠? 이거 뭐 무조건 죽는 거잖아 이거. 마지막 한 단 한 키. 그냥 마시고... 어? 2, 1.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2, 1에서 만약에 이게 실탄이었다 하면 1, 2가 되지 진짜 운 봐 진짜로 실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걸 쐤네 어? 그러면 이제 둘 다 빈탄이니까 난 괜찮지 않구나 쟤 인버터 있구나 자 주가하자 그냥 한번만 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아 그럼 초반에 튀어나온 두 발이 다 실탄이었어요? 나도 지금 내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뭐 쏴 보시죠 그렇지 아 뭐야? 뭐야? 초반에 튀어나온 건 그럼 공포탄이었어요? 아니 그럼 아까 원래 실탄이었는데 아 나도 몰라 그냥 막 쏴 누가 자꾸 나를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바보들만 살아가지고 이게 뭐여야 대체 안되겠다 아 진짜 정식차려 진짜 아무도 믿지마 아무도 믿지마 개선해 원래 천재들은 담명한대요 그 소범이 전략을 잘 짰다 야 2, 1 어 2, 1 아 진짜 기억한다 나 진짜 근데 이게 턴이 나한테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어서 되게 헷갈린다 2, 1이고 휴대폰 보고 3번째 탄 실탄 아닌가? 분명한 거 보니까 실탄을 부른 게 아닌 것 같은데 두 판을 알려줬지? 첫 번째 탄 빈 탄 인가봐 어? 어? 저번째 탄이 실탄인데? 아아아아아아 아니다 내가 그거 했다 드디어 깨달았어? 이제 날 쏘면? 어? 아이고 가라 아이고 드디어 망했네 진짜 가시는 겁니다 아니 가시죠 이겼다 야 이걸 이기네 와 상금 맛있다 아아아아앙 이거 실제로 주시나요? 그게 무슨 소리시죠? 조용히 하고 다음판 까세요 빨리 아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고 아 진짜 어떻게 이겼냐 바보짓 겁나 했는데 와 아이템 무려 4개 참산 누구 먼저지? 저군요 뭐 안하고?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절 누가 죽였죠? 뭐 사장님이나 키미빙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구나 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쏴보겠습니다 저는 직진남이거든요 에이 아이고 아 직진남이 넘치는 사람 맛있죠? 핸드폰 먼저 봐야겠다 저 지금 총알 총 몇 발이었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와 빈탄이었고요 아 아 예스 베이베 아 아드레날린으로 아드레날린을 가져갈 순 없네 그렇게 했죠 아무래도 오 음 그러면은 맵에 있는 아드레날린 싹가 말라버리는구나 네 아예 뺏길 테니까 역순 어허 뭐야 이번 턴에 총 잡으실 수 있겠어요? 나 뭐 딜러인가? 맥주를 한번 마셔볼까? 오케이 확률이 올랐다 도달아 소범 아 니 아 아까의 복수다 오 와 와 야 담력 와 왜냐면 핸드폰이 알려줬거든요 아 아 죽이는 거예요 이중회를 하다니 자 다음 아이템 아이템 개많아 아 뭐 전파상이야 휴대폰이 세 개나 있어 아니 저 약쟁이 아드레날린 개 많아요 야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는구만 와 아이템 풀이네 주는 3 3 4 음 아이템을 좀 날려야 될 것 같아서 핸드폰 많으시네요 휴대폰을 전파상 휴대폰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3 4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려봐요 저 잠시 메모 좀 할게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머리가 너무 아파 야 이거 시간제한 없어서 나이기다 잠깐만 나도 펜 좀 꺼내줘 아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되게 외우기 쉬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이템을 계속 쓰고 턴이 저한테 바로 안 오고 막 뒤죽박죽 섞이니까 진짜 헷갈려요 자 다음 거 봅니다 다음 거 탄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다 써 그냥 아이템 많이 주는 거 같아 아우 존버 진짜 환장하겠네 아우 쨍그랑 어디 빈탈인가 보다 빈탈인가 보다 빼드릴게요 아이템을 쓰지 않고 턱 시원해 이럴 때 팡 나가면 진짜 개재밌는데 그러면 진짜 게임 개발사한테 항의해야 됩니다 난 분명히 시퍼런색 봤는데 총알 나갔다고 이거 불량했다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무나 한번 써볼게요 어 체력이 가장 많은 키미밍을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보겠다 아이고 드디어 왔다 잠깐만 몇 개 쐈지? 아이템 팍팍 써 두 개 쐈 왜 고장났지 그러면 한번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케이 맞아 나 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쟤가 선배만 뭐야 제 겁니다 어 가져오고 아이씨 내 포션 그리고 난리 났네 가져오고 난리 났네 가져오고 진짜 못됐다 난리 났네 가져오고 난리 났네 진짜 못됐다 진짜 못된 사람이라던데 한번 보고 진짜 아이템 부자네 지금 저 사장님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왜 쳐다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나도 그게 참 궁금하네 궁금증 한번 풀어드리죠 털어 털어 저에게는 두 종류의 아이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완전 도둑놈이네 저거 아아 내꺼 도둑놈이네 도둑놈이네 아아 고민이 많으신 걸 보니 공포탄인가요 이것도 한 대 펴주고 아아니 아아 아니 담배 주인들은 본인 담배를 한 개는 못 펴요 탈 뺏겨 그냥 발구만 담배가 진짜 OP 아이템이에요 회수 제한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둑놈이네 도둑놈이네 메모를 하는데 메모하기 전에 까 먹어서 메모를 할 수가 없네 아.. 제가 고민된다 쓰윽 쓰윽 아유.. 부담스러워요 쓰윽 부담스러우면 강력한 한방! 아으 빨리 올까? 아 이제 실탄만 찾으면 되는데 빈탄이야! 다음탄 빈탄이야! 날 믿어! 통! 아 와.. 마지막이 실탄이 맞아요 이제 무조건 실탄이야 아이템을 좀 비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 어쩌다가 팀이 이렇게 갈렸냐 아니 왜.. 아니 밸런스 안 맞지 않아요? 아무도 뭐.. 이렇게 나누라고 하지 않았는데 저 노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쁜 사람들.. 어머! 리모컨이 또 나왔네? 어머! 아 나 죽겠다 저도 또 나왔네? 미친 거 참고! 아 나 죽겠다.. 삼사 삼사 아 근데 나 이번탄이 무슨 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 님들 왜 다 돋보기가 없어요? 본인한테 쏴보세요 그럴까? 에잇 삼사니까 뭐 으아악! 으아악! 저러워 아아아아아아아아 저러워 아니 세상에 전화기 요정님 으하하하하하 오케이 어? 고민하는 거 보니까 좀 낮은 건가 보네 일단 아 저거 턴 넘기는 거다 일단 너 가만히 있어 봐 하하하 하하하 저러워 하하하하 지금 욕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하하하 밸런스 좀 맞출까요 주님? 그래요 어? 어? 이제 밸런스 좀 맞출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랜덤이다 지금이 딱 그거 지금 딱 둘 둘이니까 뭐 서로 서로 사이좋게 쏍시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본인한테요? 아 까비 누가 박수치고 좋아한다 저요? 하하하하 근데 나도 안 먹었어 일단 맥주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같아 아아 내꺼 흰탄? 빨간탄이면 오히려 좋아 아쉽군 그럼 1대1이군요 확실히 가자 난리 닿네 아하 아니 내꺼야 너 어디? 볼까? 아우 아이고 오케이 아쉽지만 다음 턴으로 넘어가죠 좋아요 분명히 소범은 턴을 안 했는데 아이템이 없어 백격 다 가져왔어 썩을 야 보부상이다 보부상 아 이거 테이블이 가득 찼는데 이거? 4 3 4 3 4 3 내 차례 언제 와? 당신의 차례는 0 0 오지 않을 겁니다 오와 아아 안돼 안돼 가시죠 안돼 안돼 레전드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왔어 이제 저희 시체 묘지 파밍한다 이제 아니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짜증나 내 담배도 맨날 나비 피고 어디 보자 담배 셔틀 오케이 담배 셔틀이라고? 어 한번 볼까 일단 돌리고 일단 돌리고 환장하겠네 그만 주님 화이팅 내가 응원할게 이럴 줄 알았어 맞는 소리 뭐야 아니 날라갔는데 개웃기네 지금 몇몇이지 지옥이 안나 모르셔도 돼요 으아 으아 앞에 좋은 통신 기계가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해야죠 아 오케이 이러면 이거는 빈탄이 맞을 거야 왜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러면 뭘 봤길래 저거는 무조건 빈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거지? 기다려봐 비었던건 머리였나 내가 봤을때 두번째께 빈탄이 실탄으로 바뀐건데 그냥 실탄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빈탄이라고 쏘신거 같아 아니야 그냥 무시성으로 쐈어 그래요 비었던건 머리라니까요 어키 어키 또 둘둘이네 아니 왜 맨날 밸런스가 딱딱 맞게오냐 상당히 열이 받는 부분이고요 안되겠다 맥주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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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빈탄 그럼 둘 하나죠 둘 하나 하나 더 마셔 과연 과연 바로 잘라버려 날 죽인 사람을 무덤에서 소리 들리거든요 날 죽인 사람을 일단 아이템 있는거를 좀 빨리빨리 써야될거 같아요 맥주 뺏어가고 와아 레전드 뭐야 맥주를 마셔? 아 마시는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쏘겠습니다 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좀 이따 보죠 어? 못보게 만들어드리죠 뭐야 뭐야 사실 그냥 듣고싶었어요 전 여기 쏠거거든요 어? 빈탄이 아니네? 당연히 아니죠 실탄 실탄 야 이거 계산하기가 진짜 어렵다 아 쌍이 자꾸 물 마시는데 물이 새요 몸에서 스폰지백 와아 3일 3일 와 흑백을 보니까 힘들다 흑백이 안보여요 하나도 아 일단 모르겠고 폭염해야겠다 하하 폭염이네 폭염해야겠다 일단 아 모르겠어 진짜 난 진짜 담배 셔틀인가봐 아 내꺼야 아 폭염해야겠다 아 맞아 유풍도 쓸 수 있지 아 아니 유풍은 쓰지 말죠 아 어 근데 난 내 체력이 몇인지 모르겠네 지금 2인가 어디보자 음 그러면은 이걸 마시고 한번 빼신다 취한 다음에 이제 2분의 1 확률이죠 전 실탄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도 죽으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아니지 아니지 키미밍 우린 원래 팀이 아니었어 그렇죠 저게 맞지 그래 저게 맞지 그러면은 지금이 블랭크라는 소리군요 자 상쾌한 총바람공기 퓨 어 어이 쫄리네 자 아 보자고 보자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마지막이다 아 태미야 영 맘에 안 들어 어 4-4 많다 많아 풍족해 풍족해 빈탄 다 앞에 몰려 있어라 빨리 끝내라 이거죠 일단 본인 쏴볼까요? 빈탄이지 않을까? 친구가 필요하면은 다른 데서 만드세요 아니 빈탄일 거 같아가지고 아 뭐 이런 걸 알려줘 하하하하하 ci 그래서 상당히 열받네 이거 일단 한 칸 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쁠가? 아 실탄 실탄 bên잡고요 삼사 저한테 턴을 주시는게 ни겁지 않을까요? duyn씨 그렇네요 일단 리모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써야 의미가 있는 아이템이라서 지금 쓰고 오케이 임버터 쓰고 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바꾸는게 맞는것 같아요 3-3 자 3-3 나 진짜 도박장 있는 것 같아 내가 터질 것 같아 지금이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재밌겠다 이거는 우리 서로 아슬아슬하게 해야 돼 이제 아무도 두 발을 쏠 수 없어. 자, 확률은 반반입니다. 자신이 오늘 남한테 시험하고 있네. 반반에 반반. 빈탄이야. 아, 대박. 길어지겠구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올겠네. 일단 진정용으로 담배 한 대 피고 잠깐만. 아이고. 골 아프네. 확률상 그래도 높으니까 쏴보자. 와우. 와우와우. 인버터 또 쓸게요. 오케이. 저게 내가 보기엔 머리 꼬이게 하는데 1등 공진인데 인버터가. 인버터 쓰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담에 칼이 나오진 않겠지 다음 아이템에? 아직 칼이 좀 남아가지고. 으악. 우와.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전 이제 총알 남은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만 기억하세요. 장작이분들. 생각 잘하고 있어. 아니 나는 뇌가 한 갠데 방송하는 사람은 뇌가 몇 개야 지금. 근데 그 뇌가 거짓 정보를 흘릴 수 있어가지고 확실하진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근데 누구 쏴야 돼? 참고로 저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 오. 그러면 이렇게 쏘는 게 맞다. 저런. 확인을 하자. 오 오케이. 좋은 판단. 그러면. 마지막 탄은 무슨 탄일까요? 자. 준씨가 아이템이 더 적으니까. 사장님. 으악. 음. 나이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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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죠. 제발. 제발. 돋보기. 돋보기 주세요. 바로 쓰세요. 4-3. 4-3. 구려. 아이템이 너무 구려. 냄새가 날 것만 같아. 너무 구려. 찬란감 들고 계시네. 아 너무 열받아. 아 저기도 돋보기 있잖아. 맥주랑 지금. 환장하겠네. 아 몰라 일단 봐. 일단 봐야 알지. 오케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조건 짓는다 이거는. 혹시 모르죠. 상당히 열 받네요. 상당히 열이 받는 부분이고요. 인버터 쓰겠습니다 그냥. 오. 오케이. 아쉽다. 하하하하. 아직 몰라. 아. 혹시 몰라. 지금 나머지. 앞부분에 지금. 빈탄이 다 몰려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답이 없어. 그렇긴 하죠. 근데 진짜. 이걸로 봐서. 진짜. 과연. 끝났나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뭘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안 끝났나요? 안 끝났네요? 어? 자. 어? 여기서? 지금 이거를 뚫으면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다요? 이 세상은 그렇게. 네. 괴네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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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네존드? 와. 이렇게 된다고? 진짜 샷건의 신이 역가했다 진짜로 와 진짜 대박 원래 인생은 운빨이에요 샷건 생불로 와아 이때 유후우 돈내붓붓붓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개 역가다 간 기분이야 머니스멜 너무 좋고 아아 자 마지막 라운드 이게 게임이 되게 길구나 4명이다 보니까 와 개 역가당한 기분이야 어? 이건 뭐야 안 써본 아이템이 난 3위 어 나네 뭐 일단은 봐야죠 그러하고만 뭐죠? 누구 쏠까요? 아 그렇구나 빨간 탄이시구나 얼굴 뚫려요 그만 보세요 선생님 진님 우리 이제 돌아설 때가 된 것 같아 잘가 오우 푸아악 좋아요 제 차례입니다 뚫릴걸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담배 아니 담배 담배랑 담배랑 키스하냐고 뭐하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스스로 담배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네 손이 여긴데 안녕하세요 애연가입니다 어 아니 잠깐만 더 안 될텐데 더 안 될텐데 되나? 안 차지 않아? 괜찮아요. 여기 담배 다 없애버려야 돼. 아 그런 의도로. 아 못된 담배 내가 다 피워서 없애버리겠어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런 거구나. 저는 뭐 딱히 할 건 없고요. 한 번 아무나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고개를 좌우로 못 돌리거든요. 아니 저기요. 저.. 아.. 유감. 오케이. 진짜 일편단심이요. 한 번만 봐. 어디 보자. 뭐 보나마나 아닌가? 헷갈리네. 저 색깔이 실탄이 맞나? 아 퀴밍 색약이 니. 근데 흰색이 실탄인가요? 흰색이었어. 흰색이 있어? 흰 탄이 있어? 내가 잘못 봤나? 아닌가? 파란 건데 내가 잘못 본 건가? 히든이에요 히든 탄. 그거 자기한테 쏘면은 체력 회복돼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진짜 바보샷이었다. 바보샷. 진짜 개웃기네. 아니 진짜 뭐였지? 하.. 지금 1대1인데. 헤이블라 재밌게 가야지. 본인 해! 아아악! 재밌다! 하하하하 아이 진짜 뭐 이래? 개꿀이대. 바보들의 행진. 아니 저 턱에 거먹는 거 같아. 어떻게 가야 돼? 이거? 하하하하하하 통 맞았어? 턱에 거먹는 거 같아. 스피, 썰, 이거 써볼래. 그거 한 발 남아가지고 의미 없을 텐데. 다음 턴 되면 돌아오더라. 맞아. 이 누른 사람을 턴을 띵곤다 이 소리죠? 네. 그.. 준을 껐네? 저희 갈 길이 뭡니다. 잠깐 빈탄이죠? 네. 아니 그거 알려도 못해요. 빈탄이네 까비. 아오! 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무슨.. 무슨 전략이고 뭐 없네 그냥. 하하하하하 쏜 거네. 나보게 전판에 뭐든 뭐를 다 썼어. 하하하하하하 좀 오래 하시긴 하더라. 하하하하 4-2 여기서는 실탄이 이 색깔인데. 이상하네. 하하하하 뺏어올까? 저 못된 생각부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은 이걸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칼 왜 두 개나 딱for지? 질 겁니다. 아니 저기요. 하하하하하 쏴야 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3 중에 쏴! 하하하하하 좋아. 오우 무서워. 오우 오우 쌀벌에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어. 하하하하하 오케이. 7탄인가 봐. 이제 티가 나죠? 하하하하하 좀 많이 나나봐요. 하하하하하 저기 간당 하나 하신 분 계시거든요? 좀 불쌍하지 않나요? 맛있어 보이지 않나? 재밌는 선택지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자, 사람을 죽일지 턴을 넘길지 골라보시죠. 케비믹지 당신이 턴을 넘기면 사장님이 당신을 쏠 수도 있어요. 어... 저... 저 죽어요. 저를 놓고 자기 턴 오면 바로 쏜다니까요. 아우 재밌어 이런... 너무 이런 상황 너무 재밌어. 오케이. 이런 재미를 위해서라면 대가리에 바람꾸만 한 게 감수할 수 있어. 세상에. 정말 도파민의 미친 사람이구만. 이게 바로 인간 실험이지. 과연 봉이는 누구? 그 말한... 어? 소 봄. 쨍그랑! 저예요? 어? 빈탄이었군요. 어... 오케이. 음... 에이 그럼 이제 설마 3분의 1인데. 오케이. 어? 이걸 확실하게 한다고? 오케이! 한 번 당해서... 오케이! 확실하게 쏘시네. 정말... 무서운 분이신... 소 봄이 HP 지연 얼마나 남았지? 한 개. 냄새 나요 냄새 나. 거짓말 냄새. 거짓말을 치셨기 때문에. 아 왜요? 나도 놀래. 절어. 안 돼! 거짓말은 엄벌! 안 돼! 안 돼! 라고 할 줄 알았냐! 할 줄 알았어. 살았다. 아 살았다. 와... 저 담배 좀 주세요. 오케이! 그렇지! 한 개 위태롭게 반짝거리는 거... 그것만 힘드네 이거... 와... 3, 4... 와... 재밌게 나왔네. 이게 빈탄이 많아야 재밌어. 일단 담배. 일단 담배. 속이 탄다. 속이 타. 일단 확률이 높을 테니까 돌리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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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터니몬 이쪽으로 쏘는 게 맞지 않을까? 서생! 와... 으아악! 자 오늘의 교양상식 담배를 피울 때는 손가락을 세 개만 써서 쭈그려 앉아서 오만 쌍을 써가면서 핀다. 그런 거 가르쳐주지 마요. 올 팁이군요. 왜 항상 나는 탄이 오면 반반일까? 한번 봐야겠다. 보죠. 그것 dagg1 오케이! 총바람 슝! 오케이. 음... 이제 문젠데... 이제 누군가 맞아서야겠죠? 내 못 믿겠어 샷건. 아까 다섯 발 중에... 14발이었는데도... 저한테는 그러지 않겠죠? 그쵸?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orm 박자 맞춰서 도리도리도리도리도cion의 건가요? 테크노댄스! 아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프라고요? 바람 고음 나면 좀 시원해지실거 같아 아니!!! 아니!!! 상rete corners 대박 아 무서워 나 지금 상태에서 체력 잘 늘리는거는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텐데 쓸 데 없는데? 맥주랑 조합하면 쓸 데가 있을 텐데 모르는 것 같은데요? 결국 돋보기 난 확실한 게 좋아 어? 난리 났네 어? 뭐? 어? 누굴 쏠까? 어? 집 세 명 다 숨도 못 쉬고 있어 지금 서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사장님은 근데 간다간다 하고 있어가지고 깜빡이잖아 어? 지금 너무 무서워 담배 없냐? 없네 아니 그걸 자르면 나는 안 간다간다겠냐고 이 자식아 아 뭔가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몰라 확실하게 가시는 분이요? 네 아 그 그 왜 보세요? 까먹은 게 아닐까? 응 그러시구나 나도 까먹었거든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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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에 리셋 리셋 아니지 않아? 방금 노래 부른 사람 쏠까요? 지금 누가 체력이 높은지 보세요 선생님 네 신나게 갈아 봐 소범아 내가 아까 담배 피는 거 악수라고 했지 체력이 너무 많아 오케이 담배! 흡연의 미친 사람 같아 2-1 2-1? 잘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가장 확률이 높긴 해요 일단 피고 자 자 자 나도 담배 셔틀 제 겁니다 아 이거 승리를 굳혀버리네 와 아 근데 내가 뭘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일단 잘라봐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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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지만 아 제발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그러게 역패를 쏘지 그랬어 지금 내가 턴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난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봉인을 해 이렇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턴이 두 번이 오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저 트레인지들이 열심히 대가리를 돌리고 있다고 해 지금 저 옹호에서 열심히 뒤지고 있어 지금 담배가 있구나 담배를 먹고 먹어요? 죽게 드세요 그 다음에 그냥 칼을 뺏자 잘라야지 잘라야지 응 칼을 뺏고 그럼 확률이 60%란 말이야 그냥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60%는 어디서 나온 숫자지? 아 뭐 맞으면 뭐 맞지 뭐 아 와 이거 써 써야겠죠? 60%는 약간의 기대에서 10%가 올라갔나봐 아 이제 빡시게 쏘시네 칼이 안 나오면 내가 이겨 헤헤 히히 히히 아 삼사 아 삼사 이거 좀 꼬르만데요 삼사 꼬르매요 꼬르매 첫탄은 실탄일 것 같아 파야지 뭐 나는 오늘 밥을 먹었어랑 똑같은 말이야 첫탄은 실탄이야 진짜 확실하게 가는구나 한번 맥주 마셔볼게요 어 확률을 높여 아 이러면은 야 이건 이러면 나도 어지러운데 오케이 단 한 발에 걸어보겠습니다 오 바꾸고 잘라서 잘 뺏고 가봅시다 과연 과연 실탄일지 아닐지 쏴보도록 하죠 렛츠고 이걸 아 오늘 둘 시간 운이 좋네 와 오늘 두 번 이기시네요 맛있네요 인생 이런거지 좀 배우세요 꼭지 좀 떼주세요 자 이제 연습게임이 끝났으니 여러분에게 각각 10만원씩을 드릴 겁니다 각자 서로 싸우면서 최후의 생존자가 나머지 상금을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운드는 단판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온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조합이 넷 셋 넷 넷 넷